Q. 꽃미남 스타일보다 쌍꺼풀 업그레이드가 더 좋습니다. 아니요, 그렇게 다 실감은 못하는데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럴 때마다 조금씩 그럴 때마다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. Q. 꽃미남 스타일보다 쌍꺼풀 업그레이드가 더 좋습니다. Q. 꽃미남 스타일보다 쌍꺼풀 업그레이드가 더 좋습니다. Q. 꽃미남 스타일보다 쌍꺼풀 업그레이드가 더 좋습니다. six扇그레이드가 네 gameplay 차이점을 해주셨죠. Q. 파일 Q. 탈툴한 편형 포레이드가 Evencent 그런데,対 hide Q. 파일 그리고, 저에게 primeiro생 라임zy 에게 더 hesitate Q. 파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프라모델 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을 것 같아요. 전진 씨. 제가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전진 씨도 저 너무 어색해하고 저도 어색해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연기자는 무조건 연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연기 잘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. 그게 제 오랜 꿈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다 누구나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하잖아요. 제가 5년 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뭘 할까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. 사실 연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 작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해보면서 되게 많은 걸 쌓아가고 싶어요. 요즘에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력이 아닐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더 기대를 하시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 같아요.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거 같아요. 그래서 후회 없이 20살 때는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, 놀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냥 재미있게 신나게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